혼자 이렇게 극장에 앉아서 영화 보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기억에 남고 마지막에 이제 이 국도를 좀 기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든 거지 항상 내 자리예요 항상 관객 반응도 볼 수 있고 나도 내 영화 나도 영화 괜찮은 영화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상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접어 꺼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